4월부터 시작된 P50X2의 배신 키나는 안성일의 그녀 백진실의 메시지를 30개 폭로 무슨 일 가수 손승현이 P50-P50 사태와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손승현과 전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손승현은 포춘을 상대로 정산의무 불이행, 신보 독지본반, 제작의무 위반 등 6가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손승현은 포춘을 떠나 안성일이 수장으로 있는 2N2 포스트릭과 전속계약을 재결, 현재 더기버스 소속 아티스트다. 안성일 대표는 현재 P50-P50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멤버를 빼가려 시도했다는 외부 세력, 위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P50-P50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중입니다. 한편, 한 연예계 기자가 P50-P50와 소속사 간의 소송과 관련해 은폐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취재진의 조사에 따르면 P50-P50 멤버들은 4개월 전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P50-P50는 큐피드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멤버들은 스케줄에 자주 늦었습니다. 특히 멤버 아란이 매니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부 그룹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어트랙트는 아란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팬들의 큰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무리한 노력을 강요하지 않지만, 아란 자신은 여전히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6월, P50-P50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P50-P50가 지난 4월부터 소속사를 고소할 예정이어서 증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본기자는 멤버 키나와 안성일의 그녀의 백진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30건도 조사했습니다. 안성일과 백진실은 4인조를 한데 모아 협박까지 했습니다. 멤버들이 워낙 어려서 안성일의 조언을 따랐지만, 대중들에게 혹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현재 확인 중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